한국기술가발협회 마간옥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첫번째 제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협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주로 앞으로 산업동향 브리핑을 산업동향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각 산업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또 하는 일 우리가 또 기업들을 열심히 자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과제에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서 요즘에는 그 신산업, 4차 산업이라는 게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언론, 정치인 그리고 여러 경제 포럼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이 신산업, 즉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들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서 그 4차 산업혁명과 또 우리들의 이해에 관련된 생존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뭐 타이핑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글은 많이 안 쓰고 가급적이면 이미지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원래 타이핑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영상 먼저 하나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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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차원적으로 변할수록 복잡성은 더 올라가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요. 1차상용명에 대한 얘기에요. 1884년도에 최초의 기계식 방지기가 도입이 됐죠. 이때 처음으로 활용하게 된 게 증기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두 아시죠. 뭐 이런 건 모두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계식 생산설비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분업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소비자와 원료를 들어오는 곳에서부터의 원료 운반 그리고 소비자에게까지의 제품 배달. 그 과정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대량으로 편안하게 진행이 됐던 거죠. 뭐 그전에 뭐 말 타고 마차 타고 뭐 들고 다니고 했을 테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던 거죠.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1차상용혁명이라고 저희가 이 학계에서는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 이후로 2차상용혁명에 들어오게 돼요. 2차상용혁명에서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였냐면 전기에 도입이 했어요. 사실은. 앞서서는 증기기관. 어떤 동력이 증기기관에서부터 왔죠. 이번에는 그 동력이 전기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생산시설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제품들을 그 생산시설 안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컨베이 벨트가 최초로 도입이 됐고요. 이 당시에. 그 이후에는 거의 산업계.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한 돼지 도축장에서 컨베이 벨트가 도입됐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많은 산업계의 컨베이 벨트 방식의 생산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부분이긴 해요. 전기동력 그리고 컨베이 벨트. 과거에는 공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공정이 지나면 두 번째 공정을 넘어갈 때 사람 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뭐 마차에 타서 가거나 뭐 그런 방식이었겠죠. 굴려서 가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손실도 일어났을 거고 불량도 일어났을 거고 많은 것들이 생산속도 자체가 매우 느렸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컨베이 벨트가 도입이 되고 전기동력이 들어와서 생산시설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이 8배가 증가했어요. 생산량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생산시설의 어느 정도의 자동화. 그리고 생산량의 증대. 이거는 곧 판매 가격. 가격의 어느 정도의 감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된 거죠. 물론 생산시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기존에 더 비싸게 샀던 것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그런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저희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3차로 넘어가겠죠. 3차로 넘어와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전기동력 그리고 컨베이 벨트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플로드에서 이용이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컴퓨터 제어 기술입니다. PLC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기계장치에 많이 들어가요. 과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PLC를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방식의 PLC를 많이 활용을 하죠. PLC는 기계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무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컨트롤러 통제 장치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도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공정에서 단계에서 제어를 해야 될 부분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제어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켜고 그리고 다음 단계 공정 넘어갈 때 분량이나 문제가 없었는지 또 점검을 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PLC의 도입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계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계에서는 제조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굉장히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최근까지 계속적인 발전과 진보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전자기술과 IT통합기술이 접목이 돼서 자동화의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뭐 많은 제품을 사람이 들어가서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는 로봇으로 대체를 많이 했죠. 이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산업을 둘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수작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죠. 많은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를 이미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둘 부분은 사실은 인건비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공유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전과 비교해서.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사실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단계에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단계에 들어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4차 산업의 단계는 시작이 되었느냐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이제 지금 4차 혁명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제가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독일에 시작됐어요.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독일에서 그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만든 일종의 그 산업 시설 생산 시설에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화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여태까지 지금까지 정세를 하면은 인더스트리 4.0이 결국엔 4차 산업 혁명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독일 정부에서도 많은 투자를 통해서 자동화, 그러니까 모든 생산 시대에서 자동화하는 과정 거기에는 많은 대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지멘스, 아디다스 그 외에 많은 굵직한 연구기관들 그리고 정부기관들 그리고 협회들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사실 이걸 시작을 해서 굉장히 큰 진보를 이루었어요. 잠시 후에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잘 인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이버 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우리가 사이버 상에 어떤 행동을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그때그때 인지하진 않죠. 근데 이 사이버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이 이제는 그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 그 과정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굉장히 그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 3d 프린팅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 과정 그리고 다리를 짓는 과정 그리고 작게는 치아에 들어가는 크라운 보철물을 만드는 과정까지 3d 프린팅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죠.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이지만 앞으로 굉장히 큰 산업계의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3d 프린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 이 역시 굉장히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생활은 이미 밀접하게 많이 다가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물간에 물건과 물건의 어떤 통신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혹은 먼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가거나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가 상황판단을 해서 그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행동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또한 현재 우리 이 사회에 우리가 이 생활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잘 인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 있어요. 뭐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예죠. 사실은 인공지능 같아 보이지 않지만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자동차가 요즘엔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나온 차들 중에서는 뭐 메르세나 BMW는 이미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를 했고 뭐 볼보도 했고 해외차뿐만이 아니고 국내 차들도 현대차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어떤 자동차들을 내놓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어 제가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음 제가 어떤 분이 그 벤츠를 타십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어 난 주로 신문을 봐 그러시더라구요. 운전하시는데 어떻게 신문을 보세요. 아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은 잘 주행해놓고 그냥 신문을 보면서 와. 어 그러면 잘 가. 그러시더라구요. 상상만 해도 신기하죠. 그쵸. 나는 접해지면 못했지만 이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4차 산업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중기기관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발전했습니다. 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 폰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어 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 어떤 그 고객관리 그리고 어떤 물자관리 그리고 산업의 인터넷화 이거는 뭐 산업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결국에는 IoT 그 사물인터넷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미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큰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 우리가 구글에서 뭔가 검색을 하거나 어 그럴 때도 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의 실생활을 변화를 시켜주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간 굉장히 크게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변화를 느낄 날이 올 겁니다. 언제 느낄까 어떻게 느낄까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잠깐 뭐 뒤로 돌아가서 4차 산업이 왜 생겨났는지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이걸 일단 말씀드린 이유는 어 간단합니다. 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산업혁명을 지도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물론 어 뭐 정부 그리고 어 생산자 생산자란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분들을 말을 하죠. 그 투자자들 뭐 주로 이런 분들이 혁명을 지도를 해 나갔습니다. 어 물론 더 많은 돈을 벌고 어 더 많은 고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2011년도에 독일에서 인더트리 사전형이라는 굉장히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개념을 도입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독일의 독일 정부의 일종의 견제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요. 생산자들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자들이 산업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그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에게 어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베드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예죠. 이런 걸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긴 하죠. 어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 선박을 만드는 회사 건물을 짓는 회사들이 대부분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뒤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뒤바뀌고 있는게 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사하고 있는 많은 업계들이 점점점점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죠. 지금 생산을 하는 기업들 제조시설을 가지고 생산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마 내 시장을 뺏기고 있다고 더 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흔히 보고 있는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이거 사실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아주 한 부분이에요.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팔지 못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자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는 미국 슈퍼볼 게임 미식축구 광고를 하면서 옛날에 볼보 자동차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의 광고를 냈었죠. 근데 그게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봤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광고 수익을 굉장히 큰 부분을 잃었죠. 자동차를 보자고요.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죠. 수입산으로는 대표적으로는 국산차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수입산으로 보자면 대표적으로 보면 쉐보레 뭐 수입차네 수입차네 그렇죠. 거의 국산차가 가까운 쉐보레 쉐보레는 현재 온라인 판매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판매의 주도를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잡게 되면 생산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죠. 점점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독일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기계강국 정통적인 생산시설에 대한 강국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을 바꿔온 나라죠. 근데 이 독일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T 산업 그중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이 부분에서 점점점 밀리고 있다. 우리가 시장을 뺏고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더스트리 4.0 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독일 산업계의 많은 부분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많이 됐고 앞으로도 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플랫폼 기반의 생산시설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거기에 붙여 쓸 수 있는 기기나 장치들 생산시설들은 소형화되고 간소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 빨라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잠시되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과거에는 생산자 제조하는 사람이 어 국제적인 어 이 경제 경제와 산업 전반을 주도를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밖에 있는 추세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국제 경제의 해계머니를 잡고 가고 있다. 어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거의 하진 못했어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이게 산업혁명인가 왜냐하면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데다 그대로 옮긴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됐다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음 다보스 포럼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겠으면 인터넷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전세계의 경제 석학들 그리고 큰 기업의 사업가들이 모여서 경제 포럼을 하는데 그게 다보스 포럼인데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전세계인들의 한번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해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말씀드린대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반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앞으로 아우리게 되고 주도해 나갈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 바로 연결성이에요. 그냥 연결이냐 초연결성 과거에는 유선에만 인증했던게 지금 무선에 이미 의존을 했죠. 그리고 또 많은 기술들이 나왔죠. 블루투스 기술 뭐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의 기술이 앞으로 나올거라고 봅니다. 충전을 하는데 지금은 더이상 선이 필요없죠. 그쵸? 충전을 요즘에는 자동차에도 보면 고급차들은 기본적인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나와요. 충전의 선이 필요없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전기를 어떻게 선을 연결하지 않고 충전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부식한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접촉만 시켜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초지능화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물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 같아요. 근데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라는 거 내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돌구리가 태어나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그걸 감지하면 피해가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눈과 빨리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부닥치기 전에 미리 피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인 건데 이게 기계에 간다는 거예요. 기계에 정말 터미네이터가 곧 아마 이제 오지 않을까 터미네이터 나오는 그런 얘기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해서 인간이 뭐 싸우고 하는 얘기들이 현실화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기 현실화될 이미 거의 단계에 왔죠. 왜냐하면 인간을 대신해서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벌일 수도 있고 폭탄 재료를 할 수도 있고 위험한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이미 개발이 됐으니까 누군가는 그 기계를 대항해서 싸우겠죠. 그쵸. 이미 나왔네요. 보니까 근데 이것들이 초연결성과 초지능화가 상호연결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정해진 어떤 것만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일정한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일정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모듈을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의미에요. 대화 대화를 한다는 얘기죠. 기계들이 대화를 합니다. 사람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들도 대화를 합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언젠가는 그 언어를 이해 못해서 기계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초고진행화사회라고 보통 부르게 됐습니다. 초고진행화사회에서의 가장 큰 핵심요소는 뭐냐. 바로 플랫폼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조업자가 플랫폼 공급업자를 이끌어갔지만 지금은 플랫폼 공급자가 제조업자를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재미난 동영상 하나 보드릴게요. 최근에 보스턴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로봇을 하나 개발해서 발표를 했어요. 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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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연달아 두 개의 동영상을 더 보여드릴 거예요. 두 개의 동영상. 지금 보시게 되는 지금 보스턴사이언스에서 나온 신제품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셨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동영상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다음 동영상 보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아디다스의 스마트 팩토리 영상을 보셨고요. 다음엔 다버스 포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버스 포럼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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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10명의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그냥 시스템 관리에요. 신발을 만드는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재단도 하고 봉재도 하고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신발 밑창도 만들고 그리고 자동으로 그걸 또 조립을 하고 접착도 시키고 이 과정을 기계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인력 고용 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머지 부분은 많이 획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상용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퍼져야 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뭐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50만 킬러의 신발이 다 각기 다른 디자인과 다른 사이즈 다른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뭐 표준화 시켜서 작업할 필요가 없이 그 사람의 발을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 공장에 보내면 기계가 그 오더를 받아서 자동으로 재단을 하고 봉재하고 밑창 만들고 디자인도 집어넣고 색깔도 입히고 한다는 얘기가 되죠. 50만 킬러의 신발이 다 다른 신발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과거에는 불과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걸 상상을 못했죠. 근데 이제 3D 프린터와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많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단기간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 보셨던 게 이제 다버스 포럼 때 한 얘기들에 대한 그 영상을 편집해서 만든 그 동영상인데 거기서 다버스 포럼 설립자인 그 분이 이 말씀을 하시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일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인류 자체를 바꿀 거다. 단순히 일만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인류 자체를 바꿀 거야. 무섭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 그 나의 세대 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저기 아이폰이 가끔 혼자 작동을 해요. 저 시리가. 미쳤나봐요. 내 자식 세대까지 사실은 그런 말을 해요. 기술을 가져라. 너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음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술과 기능이 점점 점점 중요하다가 인간의 기술과 기술이 점점 중요하다가 떨어져요. 대신에 어떤 가치가 올라가냐.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하이퀄리티에 어 어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이 부의 이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의 이제 구체적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산업계에서도 이걸 사실 우려하고 있고 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우리는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물론 하겠지만 해외에서 많이 하겠죠. 어 왜냐하면 음 우리보다 발전된 나라도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에 앞서서 이 기술들을 주도해 내가고 뭔가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 기업들이 많고 해외에 근데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나 우리 정부는 사실은 음 후발주자에요 후발주자. 독일도 아까 말씀드린 인더스스 4.0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개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어 로봇을 이용한 그 노인케어 시스템이나 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ICT가 융합된 ICT 기반의 새로운 제조법이나 제조업 발전이나 이런 거를 지금 꿈꾸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여기 나온 거 말씀드린 그 내용들 다 정부 차원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잠깐 볼까요. 아 그 전에 앞서서 참 이게 있었네. 아 이게 참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어서 넣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써 있어요.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로보틱스, RFID,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글자에 색상을 넣고 더 크게 키운 글자 더 크게 키운 글자 이게 뭐냐. 내가 인지하고 있었던 4차 산업 분야입니다. 4차 산업 분야라고 굳이 알지 않아도 내가 이미 이런 기술이 있고 난 이걸 이용하고 있어 라고 인지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 안 돼요. 그쵸? 사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4차 산업 분야들이 100%에서 제가 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4차 산업 분야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경계를 잡기가 모호해요. 왜냐하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지금 쭉 망라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정도가 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기존에 좀 친숙하고 이용하고 있거나 그냥 알고만 있는 4차 산업 분야의 기술들 혹은 이 분야의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 보라색 칠하면서 글자 크기를 키우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한 단어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아직까지 우리는 이 4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뭐 기업들을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린 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최근 자료들을 뽑아 놓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경제일반 기사 같은 경우에는 22일날 바로 그저께죠. 난 기사예요. 그 14개의 국내의 대기업들과 정부 이 산업부 장관 그쪽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투자할 거냐 어떤 R&D에 투자할 거냐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투자 규모가 좀 커요. 2017년도 금액입니다. 12조 2천억 이게 2017년도 규모예요. 대기업들 투자가 되겠다는 금액이에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R&D 예산보다는 작지만 4차 산업 관련된 것만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하죠 액수가 주로 내용도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는 어디나 다 관심이 있죠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장전치 스마트 공장 뭐 3세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뭐 복합 신약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무엇이 있냐 2018년도까지 국내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게 80조예요.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하겠다고 한 게 80조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해요. 뭐 스마트키 어 뭐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좀 읽어드리자면 스마트키 무인기기 iot 가전 에너지 저장장치 2차전지 태양광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산업 관련된 것들 바이오 의약 헬스케어 뭐 그리고 소재 산업 마그네슘 탄소 폴리캐논 첨단 신소재 그리고 화장품 실생활용품 등에 쓰이는 프리미엄 어떤 고급화된 실생활용품들 다양하죠. 아 이렇게 있어요. 신산업 분야 즉 4차 산업혁명의 어 하나의 아르작 같은 신산업 분야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포진되어 있는데 음 이거는 아직까지 시작 부분인 거고 앞으로는 더 많이 커질 겁니다. 앞으로는 따지고 보면은 몇 년 뒤에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RNG가 다 신산업 분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아냐 요거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 아니구나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업들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신상품 출시를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신산업 관련된 것들이에요. 어 그래서 발표한 건데 뭐하나요?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국지국지가 다 들어가 있죠. 음 심지어는 뭐가 있냐면은 어 약품도 있네요. 어 약품도 있고 어 화장품도 있어요. 어 쿠쿠전자 쿠쿠전자는 우리 밥솥으로 유명하죠. 여기도 IOT 기술을 활용하겠대요. 쿠쿠전자에서 음 정수기 밥솥에다가 아 드론도 들어가 있네요. 그쵸 어 아주 다양하네요. 여기서 우리 중소기업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참여하면 될까요? 저는 요즘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어 미미해요. 7년간 5조원 투자하겠다. 이게 작년 2016년도 12월달 발표한 자료에요. 7년간 저기 그 아 5년간 7조원 거꾸로 했네요. 5년간 7조원을 투자하겠다. 음 뭐 일단 투자는 하겠다니까 반갑습니다. 예 투자는 하겠다니까 좋은 얘기죠. 음 이런게 사실은 다 R&D 과제로 들어오겠죠. 음 정부가 어 중소기업들을 어 어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어 R&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죠. 음 근데 5년간 7조원이랍니다.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보통 뭐 20조 정도의 규모로 본다 그러면 연간 거기에 뭐 신산업 육성 부분은 어 기껏해야 뭐 5년간 7조원이니까 뭐 1조원 좀 더 되는 정도래요. 그쵸 1.1조 2천억억 정도 뭐 점점 늘어야 되는데 그쵸 너무 작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어 어떤 분야가 있냐 한번 보니까 뭐 전기자율차 스마트산박 IoT 가전 로봇 바이오에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반도체 많이 들어본 것들입니다. 음 우리 실생활에도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이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리고 뭐 그것만 하나요? 요즘에는 신산업 뭐 4차 산업 혁명 이게 아주 무슨 뭐 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제 공약까지 나와요. 이제 문재인의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차기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이신 이분은 뭐 신산업 분야에 공약 발표를 하는데 공인인증서 액티비엑스 폐지하겠다. 음 뭔가 보관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3월 초에 말씀하신 거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산업부 장관이 새로 이렇게 어 임관되면서 음 신산업 분야 총력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총력 지원인데 어떻게 5년간 7조 원인지 그건 좀 의문이 듭니다. 뭐 광주정당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만들겠다. 어떻게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만들겠대요. 어쨌든 접목이 되겠죠. 관심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 어 산업계의 많은 기업들 기관들 모든 정부들 신산업 4차 산업혁명 아주 관심이 아주 무한대로 많습니다. 이거 볼까요 이게 정부부처의 한 부분에서는 조달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체계를 만들겠다 가동을 시킨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봐서 최근입니다. 3월 20날 바로 그저께 그저께 월요일이네요. 그쵸 월요일날 발표를 냈고 이거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조달전략팀을 신산을 했어요.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산업 분야의 공공조달 확대를 하겠다 이를 통해서 그런 요지입니다. 어 이거는 ppt 파일을 원하시는 분들 다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링크를 넣으시고 들어가셔서 어땐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조달청 부분도 터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컨셉팅 하다보면 그래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목과적인 걸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첨단에 어쩌죠 이런 거 말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운막짓고 살려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건 내 의사지 세상은 변하잖아요. 그쵸? 세상은 어쨌거나 사짜 산 항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는 원치 않든 그런 일은 벌어져요. 참여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음은 우리 정부도 거기에 편승을 하려고 합니다. 안그러면 뒤쳐지니까 뭐 세계경제 해계머니를 끌고 가진 못하지만 거기에 승차는 해야죠. 그쵸? 그리고 또 세번째는 국내외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다툰다 라는 얘기에요. 고래싸움에 새송 터진다고 이 와중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대기업이 4차 산업에 투자를 하고 뭔가 4차 산업에서 자신들의 먹거리를 만들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상상한건데 물론 입력 감소도 됩니다. 되지만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하던 그 자재와 그리고 재료들 그것들이 대기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에요. 왜냐하면 공장이 소형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사람이 필요 없고 굳이 특히 딱히 정해진 어떤 한 회사에 기술을 거기서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기계가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소기업은 줄겠죠. 도산하는 기업도 많이 생길 겁니다. 생존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면 그 사람 중소기업만 생존하기 어렵나요?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우면 사람도 생존하기 어려워지죠. 음 뭐 이건 좀 뭐 뒤에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게 현재 정부와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신산업 신산업 사채학명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파고 표가들은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 이런 큰 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밥솥 정수기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비대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욕조 들어갈 거예요. 욕조만 들어갈까요? 욕조에 달린 샤워기도 우리도 아마 그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된 어떤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요? 신발 그렇죠? 밥 숟가락 밥그릇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내가 밥을 담으면 자동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밥의 칼로리와 무게를 측정해주는 밥그릇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농담 같죠? 정화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틈새를 찾아야 됩니다. 틈새 우리 기업은 밥 숟가락 만드는 기업이지만 4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접목을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IoT 접목하고 디지털 접목하고 컴퓨팅 시스템 접목을 하면 돼요. 밥그릇에다가 아니면 밥 숟가락에다가 접목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의 문제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전문인들이 줘야겠죠. 기업이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또 우리가 할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개선되고 그 개선이 또다시 더 좋은 개선 상황을 일으키고 그래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참석하셨는데 모두 다 이 순간에 단순히 기업이 가진 것만 보지 마시고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밖에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이 산업계 정부의 범세계적으로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제품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개발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달 이 산업 동향 브리핑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AR, VR에 관련된 산업 동향을 또 재미있게 편집해서 물론 뭐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다 남의 것 같다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레퍼런스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레퍼런스 참고문헌 참고문헌 따라가셔서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어 황금불금 잘 보내시고요. 황금주말 잘 보내세요.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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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